미나리 얼마 전 배우 윤여정 씨에게 오스카 여우 조형상을 선상한 미나리를 보셨나요? 오늘은 전 세계적인 관심 속에 핫하지만 조금 낯선 식재료인 미나리를 활용한 저의 특별한 레시피를 소개하겠습니다. 미나리 오삼겹이 완성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갓 외교부에 근무하고 있는 신입 외무행정관 이동훈입니다.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전직 요리사라는 조금은 특별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외교부에 입부한 지 얼마 안 돼요. 근무 기간은 짧지만 외교는 제가 이전에 업으로 했던 요리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요리사일 때는 제가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함께 먹으며 웃고 행복할 때 보람을 느꼈는데요. 앞으로는 한국과 제가 담당하는 나라에 마음을 이룰 수 있는 특별한 레시피를 가진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. 다양한 식재료가 어울려 하나의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언제나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외교활동을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. 따뜻한 가족애를 담은 영화 미나리에서 영감을 받은 저의 레시피로 오늘 하루 특별한 식사를 만들어 보세요. 네, 지금까지 외교부 중유럽과 이동훈 외무행정관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